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입니다. 오늘은 일본 호카이도 BA를 찍은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서민정이라고 여성분이 촬영한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로처럼 찍어라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대단한 사진을 찍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에 충만하든지 아니면 자신감을 가지고 찍으시면 훌륭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뭐 한 B급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B급이나 C급 사진밖에 못 찍게 되겠죠. 그런데 나는 정말 사진을 야무지게 찍을 각오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야무지게 사진을 찍을 거야 그리고 그런 결과를 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의 걸맞은 사진을 찍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민정씨의 사진은 여러분 보시면 참 볼만합니다. 이 분은 홀각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120필름을 넣고 렌즈의 성능이 그다지 좋지 않은 카메라. 요즘 세상에 다같이 최고 성능의 카메라를 쓰고자 하는데 이 분은 홀각 카메라를 가지고 성능도 떨어지는 홀각 카메라에 필름을 장착해서 그것도 35mm 필름 단위인 66 사이즈로 찍히는 홀각 카메라로 찍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사진이 도대체 얼마나 멋있게 나왔는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진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동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한 편의 시죠 그죠? 포커스는 맞아 있지만 약간 흔들린 듯한 느낌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한다는 것보다는 묘사했다기보다는 어떤 시적 감흥이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뭐 사진이라고 보면 아예 한 편의 시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쓰는 시 나는 시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쓰는 아마추어 초보의 시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서민정 씨는 정말 작가다운 생각 작가답게 프로답게 찍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분은 실제 프로가 아니에요. 취미로 사진을 하시는 분인데 정말 아마추어의 수준을 넘어서 사진 같은 사진, 시 같은 사진 그런 것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실까요? 무슨 나무입니까? 나무 잎이 하얀 정말 겨울 동토에서 꾸꾸찌 살아가는 자작나무 아니겠습니까? 자작나무를 찍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촬영기법도 독특해요. 그죠? 우리는 모두 카메라를 떨지 말라 떨면서 찍지 말라 그러는데 이분은 반대로 그 떨지 말라는 것을 불문율을 깨고 일부러 흔들면서 찍었습니다. 미묘하게 흔들면서 이게 작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의 장안 능력이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유명해진 사진가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이라고 하는 작품을 낸 윌리엄 크라인이라고 하는 작가 혹시 아십니까? 윌리엄 크라인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로버트 프랭크 하는 작가는 아시죠? 로버트 프랭크와 윌리엄 크라인은 동시대에 1958년도인가에 아니면 59년도일 겁니다. 58년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58년도에 윌리엄 크라인은 뉴욕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고 로버트 프랭크는 The Americans 라고 하는 책을 발간합니다. 이 두 개의 책이 나오고 현대사진이 시작되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두 작가죠. 그 중에 윌리엄 크라인은 카메라를 떨지 말라고 핸드드 루프가 카메라를 떨고 찍거나 다 같이 필름이 곱게 묘사하려고 발전하고 있던 그 당시에 거칠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진을 제공하게 되죠. 여러분 윌리엄 크라인 로버트 프랭크 이런 작가들은 꼭 인터넷을 검색해서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하여튼 이게 서민정 작가도 떨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묘묘하게 손을 떨면서 사진을 남이 보지 못한 남이 찍지 않는 자기만의 독특한 영상을 만들어 내렸습니다. 이것도 뭐 한 편의 시네요. 또 볼까요? 어떻습니까? 눈이 쌓여있는 눈보라가 약간 치는 것 같습니까? 눈이 쌓여있는 곳이고 또 홀과 카메라 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플라스틱인데 빛이 새나 봐요. 카메라가 암박스잖아요. 암박스인데 빛이 새던가 아니면 일부러 빛이 세 개에서 찍는 작가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국의 게임기를 얻고 있는 일본 작가 중에 모리야마 다이도 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양반은 사진을 찍어와서 필름으로 사진을 찍어오죠. 암실에 들어가서 필름을 까지 않습니까? 까서 풀어가지고 손에 감겨있는 필름을 쥐고 손을 이렇게 흔들면 필름이 풀리죠. 거기다가 빛을 이렇게 사박사박 사박 주는 거예요. 손전등으로 빛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프린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진과는 다른 사진이죠. 우리가 보통 실패했다든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을 멋지게 프린트를 해냅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나지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나지에도 1호지, 2호지, 3호지, 4호지, 5호지에서 1호지는 되게 부드럽고 5호지로 가면 되게 딱딱한 콘트라스트 강한 것이 프린트가 되는 거거든요. 5호지에다가 또 프린트를 해냅니다. 아마 그런데 이 서민정 작가는 자신의 사진을 찍을 때 역광인지는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역광을 찍었는지 아니면 빛이 노출되어 들어오는 노광되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사진을 찍어서 작품으로 승화했다고 보여집니다. 하 참 작가답네요. 그냥 아마추어라고 말하기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라고 말하기는 수준이 높고 어지간한 작가임내 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아마 물에 비친 장면들을 찍은 것 같아요. 구름도 있고 구름과 함께 풀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물에 비쳐있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사진 같은 사진이네요. 딱히 뭐라고 말하기 어렵죠. 예를 들어서 확 확인이 보이면 뭐야? 이렇게 하지만 확인이 보여지지 않는 사진 이 가지고 있는 재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대 사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애매한 모호성 이라고 합니다. 모호성 여러분 뭐가 딱 완벽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두뇌라는 것은 뭔가 완벽하게 보이고 이해가 딱 되는 순간요.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대체로 그런데 이 양반은 뭐라고 딱히 지칭하기 어려운 것이 드라마틱하게 또 아주 천연덕스럽게 잘 찍혀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규명하려고 두뇌로 규명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규명이 안되잖아요. 이건 딱히 뭐야라고 그러면 내리에 꽤 오랫동안 남아있습니다. 아마 세민영 작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대단히 보는 사람 또 작가로서 자신이 뭘 찍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파악하고 그것을 구현해내는 작가가는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거 보십시오. 이건 아마 어떤 점에서는 기념사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같이 간 동료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관광을 왔던 사람들의 사진을 찍게 된 것 같죠. 그런데도 단순한 기념사진의 어떤 것을 넘어서 사진의 처리 방법 보시다시피 사진의 오른쪽 편은 이렇게 빛이 먹었잖아요. 빛이 먹어서 좀 허옇게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사진다운 사진 예술같은 사진 아트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진 볼까요? 이건 또 뭡니까? BA에 있는 조각물일까요? BA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학우로 아주 유명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겨울만 되면 학에 날아와서 춤도 추고 교미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BA 일대에서 찍힌 사진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죠. 하여튼 오늘 보면서 이게 서민정 작가의 사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맛 그러니까 최고급 사진기로만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싼 사진기로만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일거에 까부시는 그런 맛이 여러분 맛을 여러분 오늘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민정 작가는 정말 좋은 사진을 찍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특히 서민정 작가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BA라는 것은 일본의 호카이도예요. 그리고 겨울 사진이잖아요. 겨울 사진을 꽤 괜찮은 전시를 할 만큼 양을 찍는다든지 그렇기 위해서는 호카이도를 한 번 가서 적어도 보름 정도의 체제시간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3박 4일이나 그렇게 갔다 오면 수차례 적어도 한 5년 이상 호카이도의 겨울이 호카이도가 겨울이 되었을 때 BA를 수도 없이 들락거려야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사진들을 건져서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지는 않을까 또는 책을 낼 수 있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경비와 노력 면에서 엄청나게 소모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유형의 사진을 한국의 대관령인 것 같구나 아마 3척 어딘가에 제가 지난번에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인간이니까 지나는 길에 바람의 언덕이라는 곳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면 거기도 BA와 유사한 형태의 사진 아마 서민정 작가가 추구하고 있는 영상들이 찍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호카이도까지 가는 것보다 한국에 가까운 곳에서도 서민정 작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감성이 구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경비가 너무 드는 먼 곳으로 가지 마시고 이 정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능력이시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도 찍을 수 있으면 대단히 좋겠다. 한국을 시적으로 표현했으면 더없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희망사학이긴 하지만 아마 서민정 작가는 그것을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는 작가라고 저는 믿어 웃음치 않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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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